지금 사무실에서 진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깨묵이가 진짜 깨묵이가. 정면 보고 있어 지금. 암묵강 암묵강. 권기동 정재열 김순 pd 이렇게 3명이 지금 서든에 미쳐가지고. 자 아파. 뭐해. 뭐야. 왜? 지금 게임을 해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 뭐하냐고 일중이잖아 장난 통 빨아? 통을 왜 빨아? 회사님 분들 서던 한판 뜹시다 나와 나 일해야 돼 야 저거 꼴등 피일 나와 왜 내 자리에서 했다고 야 나와 내가 해줄게 꼴등 피일이야 아니 아니 비켜 하지마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실감 피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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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하나 둘 셋 아니야 진짜 현수야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진짜 들어온다고 아니 아 다 이겼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야 왜 그래 얘들아 여가생활은 일 끝나고 다 못 죽겠네 나와 아니 미안한데 음료수 좀 가져오달라니까 야 야 야 들어온다 빨리 빨리 들어갔다고? 뭐해 뭐해 이거 피시방 화면 아니야? 잠깐 중돈한 점 아 미쳤나 봐 진짜 아 여기 피시장 여기 피누 피누 예쁜데 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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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누 뭐야 땅콩 먹는다 진짜 천원 땅콩? 무슨 땅콩? 어 허니 땅콩 갖다주세요 아 스파라가 나 네? 피누 아니 먹여드려요? 아니 아니 천원 천원 주면 먹여줌 하나씩 옆에서 말할 때만 먹여주세요 오케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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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모 아 죄송 피누 피누 아니 피누 좀 줬어요 아 피누 피누 하나에 천원 끝나 돈 빨리 쏠쏠한데? 1 반찬 반찬 백대저격수 백대저격수 따지는 거 천원 아 내가 딱 기억해 아 너무 아까워 따지는 거까지 천원 5만원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이제 제가 평실에 두고 다니는 비상금인데 음? 아 들어온다 이거면 오늘 장사 잘할 수 있겠지 아 이거 여기에 쓸 줄이야 벌써 3,000원 벌었어 저 오빠 어 어 야 너 그렇게 야 야 너 당하지 마 야 자꾸 그러면 버릇 안 좋아져 아니 오베다니 말고 따질게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쏟쏠데? 뭐 뭐 우승님 돈 쓸 거 없어요? 누나 뒤택배 누나? 꽁짜요 아 언니 이거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거 맞아요 언니? 아니 이거 누나가니까 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와사비 하나 더 또 하지 네? 1,000원이에요 하나 더 할 거면 1,000원 더 1,000원 더 라면이랑 뚫어져가지고 콤라면? 어 아 나 끌라 아 나 끌라 아 야 이럴 바에는 좀 사고싶어요? 이게 허가 되죠 메뉴 돈만 넣을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뭔가 차가 끝나면 좀 뺏어볼 거 같은데 그 피씨왕 메뉴 하면 핫도그가 생겼네요 빨리 빨리 핫도그 오케이 2,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최강 볶음밥 시가 시가요 시가요 시가 시가 적용 저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원 1,000원 배고픈다 왜요? 제가 라푸드 어 일단 핫도그 2,000원인데 케찹이 4,000원 핫도그가 2,000원인데 케찹이 4,000원이고 볶음밥은 시가를 적용해요 시가 제 쪼대로예요 저 누나가 그려주는 개전 짜파게티 하나 추가할게요 좀 귀찮은데 저 개전 짜파게티 둘이요 아 짜파게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정말 뛴다 머리 머리 다운 머리 다운 신나면 끌려주나요? 신나면 끌려주나요? 신나면 7,000원인데 괜찮아요? 아니 아니 누나가 그려주는 개전 짜파게티 하나 해주세요 네 짜파게티 5,000원인데 괜찮아요? 아 500원이라면서요 왜 진짜 몰라요 공 못 봤어요? 아 아 야 야 일로 와봐 정재열 5,000원이었어 아 장난치세요 너무 못 봤니 먹지 말고 아니 남은이 왜 7,000원이야 네 먹지 마요 저 쇼다리 해주세요 쇼다리 하나 갖다주세요 이름으로 한번 말하고 보세요 기둥이 다리가 쇼다리 하나 갖다 이거? 오케이 뭐 뭐 안 먹어요? 주문? 아니 너무 비싸다 아니 조금만 끊어줘 아니 손실적으로 비싸다 반대한 내고 없어요 아 조금만 내고 해줘요 아 누나 누나 진짜 예쁘다 친구 소개 가능 친구 소개 가능? 누군데? 다 팔았습니다 아 야 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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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 2개 인정? 컵라면 제이 씨 하지 마세요 저 저기 컵라면 2개 인정? 5,000원 벌 거야 안 벌 거야 아니 2점 하려고 그래 5,000원 벌 거야 안 벌 거야 자 컵라면 2개 컵라면 2개 제이 씨 제가 떼어드릴 테니까 저랑 제 가격을 들어오실래요? 컵라면 2개 담아 파면 안 되지 제이 씨 그 저는 핫도그 케찹 빼주시고요 아 그럼 먹는 게 아닐 텐데 아니 아니 저기요 재료는 제가 거기서 갑자기 아니 제이 터로 저 독 좀 하자니까 한 번씩 팔렸니? 제이 터리가 라면 한 개랑 만두 한 개 라면 한 개 라면 둘이 잘 맞힐게요 어 좋아요 아니 제이야 네? 내가 너한테 주문했잖아 5,000원 한 라면 2개 있죠? 5,000원 벌 거야 안 벌 거야 아니 누구세요? 뭐냐고? 제이키야 누구세요? 왕만두 왕만두 우리 얼굴만큼 큰 왕만두 저기요 오! 정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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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디네 쇼디네 아니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쳐 쇼디네 이만큼아 어 그래 괜찮다 이만큼아 오케이 오 뜨거워 조심해 조심해 어? 어? 괜찮아? 윤석 언니 저요? 네 잠깐만 잠깐만 라면 나왔어요 잠깐만 빨리 어 좋아요 열었고 개처럼 누나가 키워주는 라면 오케이 제거는요 아 아 누나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맥도 있잖아 아니 오리비씨가 하면 상황이 외롭겠고 그냥 네? 맛있게 먹어요 마음이야 그래 맛있게 먹어요 내 성이라고 생각해줘 나는 안 줘? 멘서 천원 좋잖아 됐어? 네 손가락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저 여기 얼굴만 왕만두 네 잠깐만 열어줘 쇼딜게 아 이게 무슨 천오맹원이야 아 아 이게 무슨 천오맹원이야 뭔데 이게? 아 천오맹원짜리라고 아 아 무슨 천오맹원짜리야 이거 누나 불닭볶음면 찌누 알겠지? 양잔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아니 나 하나도 못 먹었다고 이건 누가 있어 아니 이렇게 많은데 저 안 음식인데? 만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아 비누야 다이져도 있어 아니 왜 만원 다 받아 더 줘 가 넉넉하게 시트메뉴로 좀 줘 시트메뉴? 야 얘만 그 상태야 아 어 밥 만원 주네요 실제로? 좀 소화가 안 돼요? 서비스 아니 비누 아니 비누 왜 만원 받아놓고 왜 주냐고 누가 가져왔지 아니 만원 좀 먹자 아니 만원 좀 먹자 아이고 아 귀여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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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수다 아 이게 소수다 쓰레기야 안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아저씨들 만두 200원에 하는 아니 짜파이 아니 야 짜파이 때 나 안 먹자 왜? 왜 빨리 먹었어요 아저씨 나 안 먹었어 왜? 아니 만두 200원에 저 박스 파는데 저요 이거 먹자 아 하나만 더 먹자 아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섯 개 다 시킨 거야? 다 시켜 다 시켰어 만두 만두 시키실 거예요? 왜? 왜요? 왜요? 아무게 염심하지 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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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두 30분? 아니 배고파요 아니 배고파요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짜파이티 먹었잖아 내 사람 다 먹었어 야 먹지마 아니 왜 내 입 안 넣자고 나는 왜 안 넣어 잠깐만요 이제 돈을 끌려 야 이제 집중하자 집중해 아니 그냥 돈을 뺏어간다니까 집중 출발하자 4만원 4만원 9만 5천원 네 30분에 9만 5천원 뭐가? 대박이다 이제 돈 더 했으니까 퇴자 아니 이제 영업 준비할까?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기 어? 전면 쇼디 쇼디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순화가 너무 약해 이쁜기가 좀 왜 하냐 들어와서 좀 열어줘 많이 열어줘야 쇼쓰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아 뭐해 아 뭐해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따지맞게 말했다 빠르게 접속하자 빠르게 접속하자 아 쇼 sof dans Rashida 과감 충격 지냉 ig 속 그 eki 누나